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배포를 할 때 어느 네트워크에다가 할 건지 정의해야 합니다. truffle.js 파일로 가시고요. 여기다가 이제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connect private key to provider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const private key connector require connect private key to provider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상수도 만듭니다. network id 1001 이 1001은 바오밭 고유의 네트워크 아이디를 의미하고요. const gas limit 2, 1, 2, 3, 4, 5, 6, 7 배포하는데 들어가는 가스 한도 가스 한도를 이 정도 줍니다. 공이 총 7개이고요. 다음으로 const url https api.baobap.clayton.net 포트 번호는 8651 네 url은 클레이튼의 플로드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주소를 대입했습니다. 바오밭 테스트 내시고요. 마지막으로 비밀키를 담는 상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전에 클레이튼 월렛을 통해 생성했던 계정의 비밀키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예전 강좌에서 비밀키 다른 곳에 저장하시라고 했었죠. 저는 메모장에 저장했던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onst private key 자 저는 붙여넣었고요. 이제 이 설정들을 모듈.export 안에다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네트워크는 클레이튼을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4가지의 옵션들을 명시합니다. 먼저 프로바이더 즉 클레이튼 노드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명시하는 건데 private key connector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2개의 인자들을 넘깁니다. 첫번째는 내 계정 비밀키를 넘기고 두번째는 플로드가 돌아가고 있는 네트워크 주소를 넘기고요. 이렇게 하면 내 비밀키를 사용해서 바오밥 테스트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아이디 그리고 가스 대입하고 마지막으로 가스 프라이스 즉 가스 가격은 여기다 널값을 두는데 이거는 바오밥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가스 가격을 잡아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널값을 넘기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계약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마쳤고요. 나름 간단했죠. 이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터미널에 트러플 디플로이 네트워크 클레이튼 자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배포를 하게 되고요. 네 배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금방 될 겁니다. 네 성공적으로 배포를 했고요. 자 여기 콘솔로 찍힌 이 성공 문구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디플로이드 ABI 파일 가보시면 네 여기 ABI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디플로이드 애드레스 파일 가보시면 배포된 컨트랙의 주소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잘 작동하네요.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위에 빌드 빌드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안에 컨트랙트 폴더가 있고 또 그 안에 두 개의 제이슨 파일들이 있죠. 얘네를 영어로 아티팩트라고 하는데요. 자 각각의 아티팩트 파일은 해당 컨트랙의 ABI 정보와 추가적으로 컨트랙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ABI 자 이 ABI가 우리가 아까 디플로이드 ABI 자 여기 있죠. 이 파일에다가 따로 저장한 내용이에요. ABI는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우리가 에디션 게임 컨트랙에서 쓰는 함수들과 변수들이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블록체인에 이 컨트랙을 배포했을 때 그 컨트랙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하고 또 데이터가 내가 예상했던 형식으로 리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컨트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한 곳이에요. 네 이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엄청 길거든요. 이거 쭉 땡겨서 아래로 가보시면 네 여기 네트워크 섹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1001 이거는 클레이튼 고유의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했었죠. 그 밑에 이 address는 이 컨트랙이 현재 바오바 테스트넷에 지금 이 주소로 배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 노드에 컨트랙을 재배포하고 싶을 때 이 커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랙을 수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노드에다가 재배포해야겠죠. 그럴 때 트러플 디플로이 컴파일 올 리셋 네트워크 클레이튼 자 여기 컴파일 올은 모든 컴파일 아니죠 모든 컨트랙트를 재컴파일 시키고요. 리셋은 마이그레이션스 폴더 안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들을 강제적으로 다시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죠. 네 실행을 시키면 노드의 컨트랙을 다시 재배포하고요. 네 거의 완성이 되면서 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디플로이드 ABI 자 아니죠 디플로이드 ADDRESS 파일 열어보시면 주소가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배포를 할 때마다 주소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트러플을 이용해서 컨트랙을 클레이튼 바오밤 네트워크에 배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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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